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격의 거인은 서브를 제가 다 영상에서 편집을 하고 메인 미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스토리가 서브를 깨야지만이 메인 미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이제 촬영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메인이 열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좀 불편하니까 자 메인만 담아서 넣도록 할테니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유튜브에서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메인 미션 갈까요? 그래 그 털을 깨끗하게 깎아주지 너무 위험하다 충분히 주위를 기울여라 자 이제 서린의 거인을 잡으러 갑시다 아 이게 보니까 서브 또 뭐야 후반 스토리 이라는데 이게 또 그 뭐야 외전 스토리가 아니더라고 애니에 있는 스토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기본적인 그런 또 스토리 좀 애니메이션 나오고 뭐 그런 것들 약간 좀 재밌었던 스토리는 끝났고 후반 스토리는 이제 서브를 깨야지만 열리는 스토리인데 아무튼 제가 메인만 올려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로즈 교회에 페어까지 진출했대 조사병단이 크리스타가 얘까지 어 뭐야 입체기동이 없어요 동료들이 죽었는데 설인은 또 그거구나 설인 거인은 또 말도 죽여버리는구나 이런 나쁜 자식 이거 뭐 하는 거지 겁을 뽑아라 아 얘 미케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왠지 느낌이 불길한데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종장이네 아아 그렇지 원래 종장이었지 성터와의 전투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또 스포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튜브에서 스포 하지마요 다 제가 지웁니다 영상 유튜브에서 간호 이 조말문님 그게 아니라 이거에요 영상 하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요없습니다 영상 보시는 유튜버 분들을 위해서 스포 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에서도 살아갑니다 헛 아 우리 참고를 리바일만 합니다 다른걸로는 깨봤지만 고문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 방금 리바일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어 야 리바일은 고문 오면 안되지 리바일도 쉽지 않아요 리바일도 쉽지 않아요 리바일도 쉽지 않아요 파워 좋아쓰 자 회복 자 도미노로 여기 쓸고 갈까 애들이 일단 기본 몹이 4번을 매야되네 한방이 안되네 얘는 두대 헐 여보세요 귀엽다 귀엽다 근데 뭔가 시옥 아 코니 코니 데리고 가죠 잠깐만 메인 미션이니까 자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큰일날 뻔해 뭐야 SOS 드는데 오케이 구해낸거 같구요 이 자식들 갈랄링이다 아아 잠깐만 자제, 자제쪽으로 가야돼 오케이 다 잘라버려 그냥 다 잘라버려 그냥 야야야 조심해라 어 그리고 서리는 저런거 나뉠수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됩니다 템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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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지금 내가 너무 못하고있기때문에 템을 많이 먹어야될거같애 다시 하고싶진 않아 크 크 달려오는 포라써니 엽오세요-허호-허어- 아아 잠깐만 야 야 라이너야 미안하다 금방 구해줄게 재밌네 와 야 여기 개만 다 안되겠다 신제 리바이면 여기 뛰어들까 근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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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가 우선이야 동료가 라인어어어 그렇지 라인어 살렸어 야아 아무리 게임이지만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어떤 어려우면 찾아 놔 동료를 버리지 않아 헛 헛 헛 서브에서 버리는건 괜찮아요 그건 실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야 이건 실화라고 자 간다 이건 스토리니까 서브는 다 뻥이지만 이건 진짜라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어 뭐야 뭐야 지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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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 아닐걸 라이너가 좀 깝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복수비 두개야? 어 어 내가 유미르 허앗 어 내가 구했어 크리스탑 잠깐만 이렇게 구했는데 애들 합류가 이렇게 없죠? 자 합류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얘들아 합류가 코니뿐이네 이거 중형 비행조 투별하고 유미류를 유미류를 구조했는데 오케이 구체 성공 들어왔네요 저게 왼쪽에 거슬리니까 저거 먹읍시다 아 먹는데나 죽입시다 어 사샤 사샤 가야돼 어디야 사샤 사샤 쟤 누구야 버려 주인공 버려 무조건 사샤야 주인공 개쓰레기야 B급이야 하나만 고른다면 응당 사샤다 내가 이미 구했어 걱정하지마 오케이 자 사샤 완벽하게 얻으면 갑니다 주인공 안 구해요 잠깐만 뭐야 그 다음 뭐 어디야 뭐 미카사야 잠깐만 오케이 주인공 버려 오케이 오케이 어 주인공 버려 B급 B급이나 S급 B급 했을 때는 당연히 S급 먹어야죠 오케이 갑니다 됐어 자제 좀 얻죠 한 마리니까 걸어보세요 방해할 생각이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아주 입이 험한 여자야 내 스타일이야 헉 됐으 자 칼 좀 갈고요 아 나 또 주인공인 또 이거 구해야 되나 이거 구해야겠지 구하러 가겠습니다 에렌 구하러 갑니다 에렌 구하러 갑니다 에렌은 아마 구해도 아마 죽을 거예요 오케 오우 난리난네 난리나 오케 좋았으 자 가스 먹고 이제는 재료가 얼마 없는데 장비가 이제 얼마 없어 어? 장이네? 장을 굳이 구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잠깐만 고급 먼저 먹고 가죠 어? 잠깐만 에렌을 넣던지 안 넣던지 하네 아 이제 주인공이니까 넣어주겠습니다 자 주인공을 구하는 동안에 두 명이 죽었어요 우리 에렌이 1인분을 해줘야 될텐데 오케이 돌멩이 있을 때까지 나온 데까지 피하고 바로 목덜미 뜯겠습니다 오케이 자 칼 갈고 어 뭐야 근처에 한 마리 더 있어 어 잠깐만 요길 아 실수 오케이 야 얘 왜 이렇게 목줄이 안 붙죠 가자 가자 됐어 유미르 말고 장을 데리고 갑시다 오케이 자 이제는 다 했어 잠깐만 잠깐만 제한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이거 개빨리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제한시간이 왜 이러냐? 뭐야 테루 봉쇄했대요 오케이 저기도 가야 되는 거야? 12초만에 12초만에 와 이거 뭐야 동룡 동룡 구해술 뿐인데 나는 어 어떻게 해 아 그냥 버티면 되네 나왔다 장이 죽었어? 아닌데? 어 서브 임무를 실패했네 그건 상관없어 서브 임무 실패는 상관없어 서브 임무 실패는 상관없어 얘랑 나와의 스토리야 잠깐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얘네 쉽지 않아 얘네 쉽지 않아 얘네 쉽지 않아 잠깐만 자 얘네 진짜 쉽지 않아요 12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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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됐다 잠깐만 잠깐만 안맞네 안맞네 됐다 간다 갔어 반대쪽 반대쪽 다리 때려야된다 반대쪽 다리 여기다 여기 맞았네 오케이 에렌 신경쓰지말고 멍청한 계집애야 나를 살려 연약 칼대자 어어 됐다 됐어 자제 다 획득했으면 이제 좀 여유롭게 싸우죠 됐어 자제 다 획득했으면 1,000레벨 이바이가 간다 칼 다 썼어 어! 칼이 없어 칼 먹고 와야겠다 안되겠다 여기 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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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세요 칼을 줘야돼 칼을 이런 잠깐만 어떡하지 야 설마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아 가만히 있어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야 야이샤 아니 칼내노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 와아 미친 칼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칼이 없어가지고 아 개념 세이브 좋다 아니 괜찮아요 개념 세이브 개념 세이브 우리 다 저기 유튜버 분들 이해합니다 이거 은근히 증거개거인 팬이 많아져서 유튜브에서 다 이해합니다 2만명이예요 2만명이예요 1편 조회수가 오우야 잠깐만 뭐야 뭐있어 아 놀랠라 아 뭐야아 야 이거 뭐 템을 먹지 말라는거야 뭐야 이거 템을 먹으면 사라져버려 걔 애매한데서 세이브가 돼버렸는데 야 어쩔수 없다 템 없이 간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 지금 간다 이거 템 없이 깬다 깬다 내가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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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템 없이 깬다 내가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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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템 없이 깬다 내가 잠깐만 가스가 없네 오우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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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중 적중 가자아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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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아 얘 칼나는거 장난 아니네 좋았어 좋아 자 이거쓰면 그리고 좀 아이템이 충전되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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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병 확인병 그렇지 들어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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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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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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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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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와연병 마지막 아 빗나갔어 마지막 와연병 그렇지 저게 진짜 리올 마지막이었어 간다 간다아 칼날 떨어져간다 Spiel 쓰윽 hurt 꾸어어어억 와앰 나은야... 너의 등에 박힌 서식하는 기생충같은 존재에 절대 떨어지지 않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아 이씨 아니 지금 아이템이 없다고 아 야 잠깐만 미정개 뭐야 지금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리얼클났네 이거 참미보니변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아 미치겠다 가복거이는 부위가 장갑으로 뒤덮여있습니다 장갑을 공격해도 튕겨내버림으로 장갑으로 뒤덮이지 않은 방향으로 공격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가 데미지가 들어가려나 아 어 때리니까 들어가긴 하네 야 잠깐만 야 야야야야 오 지금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저기 밑에서 해먹고 올까 아 이거 뭐 자동차갔네 이거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가겠네 이거 씨 저기까지 갔는데 또 저거잖아 아 말타고 갔다오면 되긴 하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깰 수 있어 컨트롤러 씨 피지컬로 극복해 이 씨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시 아 됐어 야 이거 이거 진짜 쉽지 않다 게임 와 진짜 거인한테 절망감을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아 보급 쓰는 애 죽었어 근데 뭐 쟤 뭐 보급 화염병 밖에 안주니까 뭐 아니 왜 야 잠깐만 있어봐 이거 보급 바뀌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얘네들이 화염병만 줄까 솔직히 이거 깨라고 만들어놨을텐데 제작진이 정말 나쁜 놈들이 아니라면 이런 싸가지 없는 제작진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 이거 뭐 어떻게 아 이거 아 가만있어봐 이거 안되겠다 이거 말 어딨어 말 말 많이 타고 좀 멀리 갔다 가야겠다 안되겠다 동료들이 죽어도 어쩔수없어 엘린 마인드로 갔나 인류를 위해 희생해라 저기 끝에 있었던 애가 템 줬었지 어우 동료 죽었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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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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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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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말씀드리지 주인공이 정말 쓸모가 없어 이럴때 거인난을 좀 해줬어야 됐는데 쟤를 막으려면 가만있어봐 무슨 음향탄 이런건 한번 써보죠 음향탄 열돌던거냐 이렇게 갑시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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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응없어 음향탄 어큐 음향탄 음향탄 쓰자 음향탄 아 이거는 나머지 애들 제거해야 돼 안그러면 진짜 싸우기 힘들어 몇몇은 제거하고 몇몇은 제거하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어어어 잠시만요 방어를 하면 안되고 칼을 다 잘라야돼 와 칼이 없어 됐다 어? 이거 회복하기 전에 때리는게 나 그냥 와아아아아 요거 심해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힘들었네요 진짜 보급 다 먹었는데 이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팀을 좀 버리면서 게임해야겠네 다 구하면서 아이템 다 쓰는게 좋은게 아닌 것 같아 실속있게 버릴거는 좀 버리고 챙긴 애들만 챙겨서 가야겠네요 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머지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직 메인 미션 있어요 어? 에렌? 가보 꺼인 놈이 시간신하구에 벽을 박살냈어 이번에야말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놓칠까보냐 반드시 죽여주겠어 남부 미다파 전역을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이거는 어